대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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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센터입니다 지금 이 자유에도 많은 생일 팬분들이 와 계시는데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K-COP스타들이 아시아를 엄청 세계를 제출해 세계부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K-Culture가 곧 글로벌컬처가 될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제가 시작할 준비는 바로 글로벌 패널의 사상과 인기란 한 번에 받은 최고의 K-POP 스타의 에디테크상 왕이윤 뮤직 텍스 트위스트 K-POP 스타상입니다. 2019년 12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중국 젊은 층이 가장 좋아하는 음악 텍스 왕이윤 뮤직에서 스스로 인테부터의 매력을 대상으로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과연 글로벌 패널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아티스트는 누구일지 지금 발표하겠습니다. 제34월 골랜드 비스퍼버즈 왕이윤 뮤직 텍스 트위스트 K-POP 스타상 1위는 총 3억 1천 810만 2495표를 받은 방탄소년단 첫 회원 제4월 골랜드 비스퍼버즈 왕이윤 뮤직 텍스 트위스트 K-POP 스타상 제4월 골랜드 비스퍼버즈 왕이윤 뮤직 텍스 트위스트 K-POP 스타상 제4월 골랜드 비스퍼버즈 왕이윤 뮤직 텍스 트위스트 K-POP 스타상 제4월 골랜드 비스퍼버즈 왕이윤 뮤직 텍스 트위스트 K-POP 스타상 제4월 골랜드 비스퍼버즈 왕이윤 뮤직 텍스 트위스트 K-POP 스타상 제4월 골랜드 비스퍼버즈 왕이윤 뮤직 텍스 트위스트 K-POP 스타상 제4월 골랜드 비스퍼버즈 왕이윤 MC 제4월 골랜드 비스퍼버즈 왕이윤 기 webpage Hello. Ruth 고맙습니다.